목요일날 아침 7시 2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끝냈습니다. 8시쯤 밖에 나가는데 야 어째 제가 진짜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우리 동네 사업체를 하나 찾아갔는데 참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요즘에는 좋은 소리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집을 내가 수십 년 전부터 커피 기계를 외국서 수입하는 회사인데 통역을 담당하고 그랬었는데 그 아들 놈이 있습니다. 지금 30대 초반이 됐는데 이놈이 군대 갔다 와서 술만 퍼먹고 노르니까 영어란지 좀 배우게 하여 영어 때문에 지 애비가 너무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아 영어를 배워서 이놈을 기업을 물려주는 이런 생각으로 군대 갔다 와서 학교 시절도 공부도 되게 안 턴 놈이 옵니다. 보니까 얼굴은 입부장애가 생기고 경제적인 고생은 않고 크고 제 애비 덕분에 이 놈을 몇 년 군대 갔다 온 놈을 나와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놈을 카나다에 아주 벽 차원에 우리나라 사람이 없다는 그런 쪽에 대학을 합시고 보냈는데 랭귀지 수준 끝내고 1년에 1억씩 보내가지고 5년을 이따 돈 쓰게 하고 와서 여기 와서 지 애비 밑에 3년째 지금 된다는데 어제 가봤더니 한두 달 전반 더 가봤더니 출근도 대시간에 하지를 않고 여직업만 아르바이트가 하나 나와 있고 뭔가 이상하다 문도 잠겨있고 언제 가보면 이게 이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꼴인데 어제 가서 봐서 이제 분명히 내 얘기를 들었는데 지 아버지가 어제 그 넓은 사무실에 불을 꺼놓고 유튜브를 본답시고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가도 불을 안 켜 이게 지금 멘탈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 애비도 장사가 안 되면서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는 불을 읽었냐면 그 옛날 커피 자판기 그거를 깔고 다니다가 참 누군가가 이태리를 뛰어가서 우리나라 커피시장 이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그 기회를 수입하는 걸 보고 자기도 따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불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 아들놈이 와서 겨우 그 본 비즈니스과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랭귀지 배어다운 놈이야 딱 영어하는 걸 보면 정통 미국 사람하고 영어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저 이태리 사람들하고 영어하면 딱 맞아 수준이 그걸 지 애비는 뭐 잘한다 어찐다 하길래 내 속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놈이 3년 정도 일을 해보니까 요즘 장사가 안 되고 힘들거든 재고는 잔뜩 쌓여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들이 하는 짓이 뻔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수십 년 지켜보니까 돈 좀 벌면 술집에 가서 술 퍼먹고 어제도 여자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내가 있으니까 지금 말을 보도고 그냥 인사말 마음하고 끊던데 다 알죠 내가 수십 년 가까이 보면 알잖아 교의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 날은 저기 창고라 그 융자 잔뜩 은행에서 빼다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딱 침실 다 만들어 놓고 별장처럼 여다를 초청에다가 거기서 골프 치고 술 먹고 똑같이 윤석열이나 하는 게 우리의 사람들 예지간에 돈 좀 생기면 수입차 타고 요즘은 자동차도 타지를 않고 집에서 사무줄까지 걸어다니더라고 운동은 덥시고 자동차 탈 그 비싼 차 탈 아마 고철되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으니 아들내미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지 않겠어요? 돈을 벌었으면 똑바로 돈을 집행을 하고 교일한 뒤 다니면서 이 멘탈을 올바른 쪽으로 갖춰야지 돈 좀 벌으면 술 먹고 모이는 게 저기 청양 출신 몇 사람이 모여서 술 퍼먹는 게 이랬다가 그걸 아들이 배운 거예요 보니까 그런 멘탈로 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이게? 요즘 지금 진짜 제대로 붙어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세상에 1년에 1억씩 갔다 저 카나다에서 돈 쓰는 것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돈을 만들고 창출하는 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 멘탈이 안 돼 있으면 똑바로 안 돼 있으면 지 애비는 현장에서 커가지고 그거를 달통을 수준까지 했으니까 저렇게 일어났는데 또 딸내미 얘기를 하는데 지 누나가 있는데 여기 삼육대학교 어디를 나왔다는데 무슨 영어 관련 학교를 나와가지고 어떤 직장을 들어가더니 4년 다니더니 때리치고 1년 채 지금 놀고 있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그 대가 치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저께 내가 ROTC 나와가지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교위를 다녀요 그분은 근데 뭐냐면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둬야지 그리고 내면을 바꿔야지 전화기 속에 2천명 이상의 명단이 있다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이 중소기업 사장이 내년에 60이야 인생을 대개 보니까 나도 60대 초반에 다 깨져버렸는데 60대 초반 되면 지금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아주 고성장기를 겪어오면서 익사이팅하게 살다가 지금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부를 창출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유지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부가 한번 형성되면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유지가 쉽지가 않다고 다 물어나거든 모든 게 슬로우다운이 되니까 멘탈을 갖추는 게 성경을 모르면 대가를 치른다 또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또 수천 수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나라 목사님들 얘기 정도 들어서는 안 돼 전혀 틀림이 돼 내가 지금 미국 목사님들의 책을 진짜 한 천여권을 한 면에 싸놓고 읽는데 어제까지 아무리 무슨 신앙이 어찌고 뭐 어찌고 하더라도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믿어서는 안 돼 철저히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뭐가 됐다 그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지만을 보면서 전혀 기독교 이게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일요일 날 되면 세상적으로 그냥 파대고 놉니다 지애미도 그렇고 얘기를 딱 들어보면 또 부부 관계도 원만하지가 않아요 그걸 모르겠어 남자가 밖에서 술 먹고 다니면 술을 혼자 먹나요 막걸리 먹나요 그게 윤석열이가 나중에 술 먹을 때 그냥 술 한 벽 놓고 그렇게 먹을까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저런 자가 리더가 되고 중소기업 사장이 되고 말로는 뭐하는 거지 뭘로 회복을 회복을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페르시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준다는 생각은 재벌도 안 들잖아 재벌 재벌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는 게 재벌이에요 큰 건 큰 것일수록 위험한 거예요 부를 잃었다고 하는 것처럼 더 위험한 거예요 철저히 밑바닥까지 업실 각오를 하고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 한데 돈을 쓰는 것과 보는 것과 매니지먼트와 은 전혀 틀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엎어지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돈으로 싸서 유학 가고 돈 쓰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봤더니 이놈이 마누라 얘기를 들었더랍니다 눈이 풀려있더래 아들내미가 마약을 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학 가면 99% 100% 마약합니다 왜 그나라는 그게 합법이니까 눈이 풀려있더래 그런다고 또 집을 나간다고 나왔는데 몇 발짝 안 떨어진다 내가 17평에 융자 얻어서 또 집을 사줬대요 집에서 몇 발짝 안 떨어져 있대 30대 초반 32살인가 된다는데 너무 일찍 안이한 생활을 배워버렸어요 클 때부터 그래서 술 먹고 크고 지 애미가 애미가 주는 용돈 갖다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 위에도 지 누나도 똑같아 4년 이러고 집에서 펄펄 논대 이러기 싫죠 밥 먹으니까 저는 지금도 밥을 옛날 밥을 못 먹던 세대이기 때문에 밥을 못 먹을 수 있다 제 친구들은 이미 많이 죽었습니다 내가 74니까 여러분 70 넘겨보세요 그 전에 죽는 놈도 많고 자 우리 군산상구에서 1등 하면 한국은행 들어간 새끼 나오자마자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위치 완전히 드러내고 전혀 생활을 못하는 새끼가 하나 있고 2등을 하면 산업은행을 가는데 1, 2등을 전교해서 그렇게 하면 갑니다 산업은행 놈은 퇴직하자마자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술 퍼먹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살았다는데 퇴직하자마자 죽어버렸다니까 스트레스 1등 2등을 하겠다고 전과목을 한다고 달려들었으니 그 짓을 하고 있었으니 죽을 수밖에 내 뿌리를 잊지 말고 내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고난을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고난을 겪지 않으면 돈 쓰는 것을 거꾸로 일찍 배워버리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그런 자한테 사업이 도락하겠습니까 사업이 만만합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 장사 경영은 앞으로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바뀌어 있거든 모든 게 모든 시스템 돈의 흐름 모든 것이 바뀌어 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들한테 그걸 넘겨줘요 넘겨준다는 말 자체가 망한다는 얘기에요 거꾸로 고난을 닥쳐왔을 때 올바른 태도로 그걸 이겨내고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성경이 뭐에요 고난의 책이에요 고난의 책 고난이 왔을 때 When the adversity strike upon you 스트라이크 you 오늘 아침도 그거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던데 제가 아침에 이 성경의 책으로 무장하는 게 미국 목사님 설교자나 일본 목사한테 우리나라 목사 책은 아예 안 봅니다 하도 짝퉁이 많아가지고 전혀 설교 내용이 감동이 안 와요 빨리 이게 진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 매일 인생은 매일 매일이 전투미라 전투 배틀그라운드 그냥 적당히 새끼 밥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한순간에 땅이 꺼지고 무너나버린다니까 쓰나미 인생의 쓰나미가 다가온다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오늘 쓰러졌을 때 일어나는 법 밥을 굶는 용기 밥을 굶어야 밥을 굶는 사람이 요즘은 뭐 살 뺀다고 밥을 굶고 있으니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제대로 먹고 움직여야지 똑바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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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